Let's go, let's go! 안녕하세요! Our second guest on Secret Airlines Our Idol of Possibilities, Triple S Please say hello to the fans Secret Airlines의 두 번째 guest 모든 가능성의 아이돌, Triple S입니다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Hi, Triple S! 안녕하세요, Triple S입니다 Wow! Welcome, welcome, welcome to the show, guys! What are you performing on coming stage on Simply K-Pop Contour? 곧 보여드릴 Simply K-Pop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희의 타이틀곡, Rising,은 꿈에 대해 되게... 잠깐만요 꿈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지금 꿈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지금 꿈을 향해 달려가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값진 일인지를 보여드리는 곡입니다 그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꿈이 아닌 현실의 대사부 단단해졌고 나는 Make it true 저의 꿈에서 본 내 모습 대사부 고통이 지나고 달라져 Make it move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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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컨투어를 떠나기 위해서는 수화물 검사에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캐리어 오픈해주세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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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뭐요? 두근두근 과연... 이거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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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하다! 그, 이거 너무 궁금해요 유빈씨꺼? 오오, 맞아요 제꺼입니다 일명 운사람 이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이 붓기를 빼는 쿨러인데요 이렇게 눈사람같이 귀엽게 생겼지만 이렇게 성능은 굉장히 좋은 냉동고에 올려놓으면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붓기를 빼주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제 애장품입니다 맞아요 저희 멤버들 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눈도 그려놨는데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짜잔 이건 누구꺼죠? 이건 제꺼에요 이거는 괄싸기에요 저희 스케줄 하다보면 얼굴 뭉치고 그러잖아요 왜 다들 웃는거야 왜 이렇게 해주고 어깨도 많이 뭉치니까 이렇게 돌려주고 혈액순환이 중요하니까 진짜 좋아요 꿀템입니다 여러분의 저희에겐 되게 붓기템이 많은거에요 맞아 이거는 누구에요 제껀데요 제가 피부가 진짜 많이 약해서 화장에 바로바로 지우는 편이라서 진짜 건조해서 제가 오일하고 그냥 화장품 지우는거 가지고 다 들고 다녀요 아 그래요 모션하고 다 들고 다닙니다 크림하고 그래서 진짜 항상 꼭 갖고 다녀요 이 파우치를 귀여워 아 그래요? 인어가 잠든 집 인어는 네 저인데요 굉장히 두껍죠 전 또 이제 이동하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고 싶어서 저는 독서인 멤버분들 표정이 안 좋은데요 지금? 혹시 줄거리 아시나요? 본 적이 없다는 처음 봐요 채연이 이거 들고 다닌거 처음 봐요 이번에 샀어요? 모함이에요 그렇구나 독서하는 지식인 아 굿굿 찢기찢기찢기 그러게 새로 산 줄 알았어 이 내용이 재밌어요 선물 받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인어가 잠들어요 집에서 언니 근데 읽었는데 왜 이거 표시가 없어? 오 다 읽었고 인어가 잠든 핸동아 잠든 끝까지 다 읽을 예정입니다 목표예요 다음 예정품 멋지네요 고마워 이거 어? 같이인가? 아이스티 제꺼예요 아 네 아이스티 제가 음료수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래 텀블러랑 이 스틱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텀블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티 스틱만 들고 왔습니다 어어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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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이거 이거는 제 거예요 저는 취미를 잘 타가지고 맨날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어 이제 숙소에서는 춘식이 또 있어가지고 춘식이 담요 덮고 자요 오 또다시 멤버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이죠? 대박이다 네 예 어 요거는 어 누구 거죠? 누구 거예요? 이거는 제 애정템 애정템? 애정템인데요 요즘 하루 빠짐없이 이거 먹고 있는 거 같아요 먹으면 먹으면 힘이 나요 힘이 나죠 힘이 나죠 너무 힘이 나죠 네 필수템 비타민 광고 한번 가볼까요? 어 상큼한 표정과 함께 보여주세요 힘이 난다는 걸 표현해 주세요 어? 잠깐만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네 진짜 먹는 거 아니네 그 흠 오 뚜껑까지 드셨어요 상큼해요 상큼해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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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제 겁니다 제가 되게 애정하는 바디스프레이 헤어 스프레이인데요 약간 장미향도 나면서 맨날 이렇게 오 뿌립니다 어때? 향이 좋나요? 맨날 맞는 냄새예요 향 이름이 뭐예요? 향이에요 이거 뭐예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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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션? 핑크 퍼션? 네 이겁니다 이게 이름인가? 네 정말 좋아요 이만큼 썼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찐 애정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타민 광고를 이어서 핑크 퍼션 이건 어떤 향이다를 CF처럼 한번 보여주세요 약간 팬분들에게 이거는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향기하고 저 색깔이에요 약간 장미향도 나면서 좀 달달한 그래서 약간 보여주자면 네 오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한 번 써보세요 한 번 써보세요 오케이 오 좋아요 와우 Blown away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애정품 한 마만 더 볼게요 어? 이거는 집게 네 저는요 음음 저는요 연습 연습 날이나 일이 끝날 때 끝났을 때 네 이렇게 자주 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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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묶을 때 저는 뭐지? 예뻐져요 예뻐져요 예쁘면 저는 예뻐져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애정 아 네네네네 속했어요 네 저는 나는 솔직히 멤버들도 다 알다시피 맞아요 저는 항상 그룹을 말고 다니기 때문에 네 제가 다른 멤버에 비해서 아무래도 짧고 애매해서 눈에 이렇게 잘 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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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로써 TSS 분들이 완전체로 데뷔한 지 이제 8일 차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우 그러면은 이제 막 데뷔하신 TSS님의 팀워크는 어떨지 너무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바로바로 저희가 준비한 게임인데요 일심동체라는 게임입니다 오우 우선 그러면 마음이 맞는 멤버 두 명씩 짝꿍을 한번 지어볼까요? 마음이 맞는 짝꿍 네 이번 게임은 2인 1조로 짝꿍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제시어를 듣고 같은 동작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토끼 하나 둘 셋 이렇게 같은 동작을 보여주시면 돼요 오우 네 네 성공하는 팀에게는 아주아주 귀여운 가방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오우 저기 보이는 귀여운 가방 오우 너무 고집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 첫 번째 제시어 바로 드릴게요 자 엔딩 교정 하나 둘 셋 자 땡 자 두 번째 하트 하나 둘 셋 오우 예스 패스 자 세 번째 팀 이 팀 네 팀별로 해요 팀별로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맞았어 네네 두 분씩 아 우리 맞았어 아 알겠어 네 맞았어요 예이 자 다음 라이징 하나 둘 셋 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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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잘하자 자 네 번째 셀카 하나 둘 셋 통과 자 마지막 트리플 에스 하나 둘 셋 실패 실패 자 성공하신 분들 가방 가방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성공한 멤버들 가방 가져와요 가방 가져오시면 돼요 유빈씨 성공해서 네 하나 당 한 명당 백 하나인가봐요 우와 아 우리가 안 아니야 잠시도 이러니까 아니구나 뭐야 대박 저 안에도 되게 귀여운 물건들을 채워놨거든요 왓츠인마이베그를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머리 진짜 대박이었다 진짜 엄청 대박이었다 말해주세요 여기에 머리 빗는 빗이 있고요 빗이랑 핀이 있어요 엄마 그리고 머리핀도 있고 짠 마지막으로 이런 귀여운 빗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넥스트 가방 넥스트 가방 팀 예에이 축하드립니다 네 너 무슨 색깔 하고 싶어? 나 상관없어 가방을 들고 그리고 포즈를 취해주세요 네 와우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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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제 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알 라이트 알 라이트 네 이렇게 트리플레스 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트리플레스의 무대를 기다리고 계실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말해주세요 Thank you for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SSS And we work hard to prepare our performance So please look forward to it Thank you, love you Thank you for coming out on the show today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